조정석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이성균 배우께서 조정석 배우 때문에 이 작품 출연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성균씨와 촬영하면서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고 옆에 배우님들도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석씨, 사실 아까 감독님께서 이성균씨와의 이야기를 할 때 조정석씨가 눈슈를 살짝 붉히셨는데 촬영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제가 또 장난기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면 다 받아주는 형. 너무너무 좋은 형님이셨죠. 그래서 촬영 현장, 하지만 촬영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진념이 대단하셨고 그래서 연기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연기가 종료되는 순간은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형님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정석씨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형이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저 또한 노성균 형님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의지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지민 씨도 좀 첨언을 부탁드릴까요? 함께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성균이랑 저랑 한 살 사이인데 항상 저를 놀렸어요. 그래서 형은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 그게 문제야.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처럼 제발 좀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좀 활달하거나 또 뭐 세련된 어떤 그런 어떤 옷을 입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구박을 많이 받을 때마다 같이 정수로 같이 구박했는데 추억이 많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는 요즘인데 성균이랑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멋진 친구이자 동료 배우이자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좋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고. 네, 우리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배우였는지 어떠셨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성균 배우는 제가 그 이 전장 영화인 킹메이커에 이어서 바로 함께 같이 했는데 늘 킹메이커 때도 그랬고 행복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늘 한결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으면 무심한 듯 그렇게 있으면서도 디테일하게 조금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그랬던 모습들에 늘 감동을 받았던 동생이고 보고 싶습니다. 성균 교수님은 항상 형이랑 작품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전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랬던 친구고요. 항상 옆에서 연기 좋고 그리고 생일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였고 항상 이제 오면은 또 이렇게 장난기도 많아서 형 제발 좀 촬영에 진지하게 임해줘. 형 전배수랑 놀면 안 돼. 형 연기가 망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던 친구고 항상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최은영 씨. 네. 제 기억 속에도 형은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정있게 안보를 물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을 같이 작품 전에도 한 번 사사에서 뵀을 때 본 기억이 있었고요.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이제 촬영 현장에 아침에 오시면은 분장을 받고 형이 수염도 붙이시고 하는데 음악을 본인 이제 이렇게 핸드폰 음악을 쭉 틀어놓으시면서 꽤 긴 시간을 혼자 받으시거든요. 제일 인물 중에 많은 시간을 분장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늘 말 밝고 따뜻하고 밥 먹을 때도 즐겁게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네. 네.